음악 당신의 노은은 안녕하십니까 논현을 논하다의 진행을 맡은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두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퇴 후의 삶, 논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함께해 주실 오늘 세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은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의 소비자 금융학과 여은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우설계 강사이신 김신혜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는 김신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학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듣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가질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바꾼 데 해갖고 중간정산을 해버렸어요 따로 개인연금 들어둔 것도 없는데요 그래 걱정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50대의 걱정인 것 같아요 퇴직금은 중간정산에서 퇴직연금으로 이미 설계가 들어갔고 그리고 뭐 인생 살아오면서 위로는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후 설계에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현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50대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우리 김신혜 강사님은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죠? 네 많이 만나죠 대부분 아마 지금 52세시죠 저분이 근데 본인께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미 있죠 지금 직장을 다니시니까 국민연금 4대 보험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위에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웅봉 교수님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먼저 국민들이 본인의 노후가 사실 예전보다 길어졌잖아요 이제 뭐 90세 이상 요즘에 조의금 낼 때 가보면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후가 이게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다 보니까 본인이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개인연금을 나입하고 계시겠지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본인의 40년 50년 노후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52세니까 60세 정년 맞을 때까지 8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해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관점이 좀 잡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신혜 강사님은 어떻게 컨설팅하시고 강의하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분이 52세니까 공정연금을 받게 되시는 나이가 64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퇴직까지는 8년이 남았지만 또 공정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것보다 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인이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를 보고 직업 설계를 위해서 자신에 대한 먼저 성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원했던 게 뭐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이거를 찾는 작업들을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기자님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들 느껴지십니까? 저도 사실 취재하면서 느끼는 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공감되는 형상은 되어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게 그동안에는 일만 열심히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소득이 있었지만 그 미래의 설계를 전혀 해보지 않았었던 거죠 나이가 어떻게 들어감에 따라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나중에 한 60, 70 돼서 그에 필요한 비용 설계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말 국민연금에 퇴직연금은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쓸 거냐 그걸 먼저 설계를 해보시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바꾼 퇴직연금은 그렇게 많이 적립되어 있지는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과연 노후생활에 얼만큼 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걱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 나이 50대 40대 되신 분들이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작아요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는 퇴직연금이 491K라고 해서 수십 년간 벌써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시행이 10년째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분들이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하나인데요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는 사실 본인이 직전 연수입의 40%까지 정부에서 마련해 주겠다 국민연금 공단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과연 40%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또 국민연금이 어떤 줄 수 있는 혜택이 워낙 작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별다른 다른 어떤 개인연금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노후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 생각들을 짜내야 되는 거고요 또 정부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가 세제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심히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꿔서 적립된 금액은 적고 거다가 개인적으로 지금 돈 들어갈 일이 많은 5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많이 힘든 상태인데 직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직업 설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김신혜 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요 그동안 지금 50이 될 때까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프로나 될까 그렇다면 지금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요 내가 어떤 걸 원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지자체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거를 둘러볼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는데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도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정말 미리 은퇴하신 선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보시면서 이 직업 설계가 되지 않으면 아까 여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무언가를 준비할 재원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다음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아까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시니까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1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어쨌거나 일을 더 하는 게 납입했던 돈을 더 굴리는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사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제 국민연금을 나중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규모를 이걸 가지고 노후 상화를 담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역시 일자리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비슷하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보다는 내 소득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어느 수준까지 메워줄 수 있는 정도 일자리면 충분하니까 좀 눈높이를 낮춰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이분의 아내분, 아내분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또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설계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내분이 직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직장을 갖고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요즘은 아내분들도 이미 가입자로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최근에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미 가입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보면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미 내가 주부로서 가입을 해놓으면 훨씬 어떤 거를 가입하는 것보다는 더 혜택이 많아진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발빠른 분들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에 가장 기초적인 자산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만한 자산이 나중에 노후에 생각을 한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쨌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물론 굉장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생활을 유지한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패널로 참석을 했지만 가장 그래도 나이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래도 일찍 일찍 가입을 해주는 게 제일 유리한 그런 게 국민연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신혜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가입이 저도 많은 분들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정주부로서 사실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가입 하나뿐입니다 국민연금 그게 8만 9,100원이면 누구나가 낼 수 있고요 10년 동안만 납입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구조가 재미있는 것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금액을 내고 있단 말이죠 제 급여에서 그런데 제가 국민소득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적게 되신 분들은 노후에 많이 타게 돼 있고 많이 내시는 분들은 소득이 많아서 많이 내시는 분들은 또 그것보다 적게 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같은 분들은 사실 최고 좋죠 왜냐하면 사실 10년만 내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급여를 받는 한 계속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낸 돈보다 저는 적게 타먹어요 저는 그게 불만인데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국민연금을 많이 타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오래 살려고 합니다 오래 살면 내가 그동안 납부한 돈보다는 많이 타먹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소득이 적거나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시는 아저씨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국민연금을 싫어해요 자기 급여를 탈 때 사장님한테 현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금을 왜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대보험 내기 싫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내기 싫고 또 국민의료보험 내기 싫고 현금을 주는데 사실은 그런 소득이 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있는 계층들에 있는 분들은 사실 국민연금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소득이 낮으시기 때문에 낮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시지만 본인이 탈 때는 한 배 반 또는 두 배 정도 이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사실 국민연금이 소득이 낮거나 가정주부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모님 가입하셨어요? 저는 집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어서 은근히 지금 교수님께서 본인의 소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저는 이 자영업자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 저도 느낌이 있는데요 김신영 사장님은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근데 자영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정작 국민연금을 수급자 수급자가 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돈을 많이 벌 때는 이거 낼 수 있는데도 과거에 가입 안 했었다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들 많이 해놨지만 사업이 들쑥날쑥하니까 다 해약해서 본인이 쓰고 나니 정작 지금 남은 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업했던 친구들 중에 국민연금 받고 있는 친구가 참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뵙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급자이신 분들은 과거에 그만큼 국민연금에 가입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교육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되어 있을 때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사실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힘들었던 경제활동이 힘들었던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소득 채율을 더 크게 점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역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딱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은 있다라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감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60세가 이제 지나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 직장인들이야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라서 납부를 하지만 말씀해 준 것처럼 돈을 안 내는 자영업자라든가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체감은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계속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연금의 시스템은 있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시스템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 여교수님께서 간단히 짚어주셨지만 퇴직연금 시작한 지가 2005년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퍼센테이지로는 95%가 좀 넘어가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정산받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차곡차곡 이것도 쌓아 나가야 될 텐데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2005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126조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직장 가입자들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이게 보면 본인이 운영을 할 수 있는 DC형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주는 확정급여 방식 DB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줍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회사가 그동안에는 물가상승률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소득도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까 안정적인 방식인데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 알아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퇴직연금에 나중에 이제 수익률을 높여보겠다라는 노력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인식이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야 직접 운영한 전문기관이 있지만 내가 운영하는 또 퇴직연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노후 생활에 대한 설계 자체가 개인과 기업에 많이 맡겨져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401k를 중심으로 해서 퇴직연금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 개편이나 앞으로 좀 우리가 더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컨설팅을 하다 왔기 때문에 제가 많은 미국 사례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해보면 미국은 미국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기본적 기초연금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처럼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고가를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사실 내세우고 있는 것이 401k라고 하는 기업연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래서 많은 미국의 직장인들은 근로자들은 401k라고 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해서 은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연금, 기업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떤 연금인가 하면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주택연금은 물론 가입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60세가 넘어야 되고 또 1세대 1주택자라야지만 또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은 안 됩니다 9억 이하에 되고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주택연금도 마지막 보류죠 사실 우리가 은퇴 대비해서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주부들 사실 우리가 맞벌이 맞벌이 그러는데 맞벌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은퇴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 국민들 보면 다 무슨 일이든지 하죠 우리나라 가게를 제가 자세히 상담해보면 부인들이 일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부들도 정신 차려서 자기만의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거나 뜨개질을 새로 배운다거나 해서 뭔가 돈벌이 수단의 어떤 그런 걸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또 도저히 여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국민연금을 자기가 임의로 가입하게 되면 8만 9,100원씩 내는데 그것도 정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짜내서라도 그거를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아까 주부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재취업 시장에서는요 남자보다 여자를 더 원합니다 여자들의 일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잘 하셔야 돼요 질문하신 분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일단 보장이 된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꾼 퇴직연금을 잘 정립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택연금에 이르기까지 다층 보장체계의 연금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해 주셨고요 거기에 조금 부족한 기간과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다음 VCR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4월 오전 5 ao 5월 10시 30분 155 176 169 157 169 179